상상하는 대로 희망을 드리는 박상희 변호사입니다. 저희가 사전처분하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게 양육비거든요. 전업주부로 아이 키우고 하셨던 분들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아 내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네 그래서 양육비 사전처분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이걸 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양육비 사전처분이 뭐죠? 이혼소송 중에 판사님한테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. 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사전처분을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. 그래서 소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내가 바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저희가 통상적으로 1인당 월 100만원 정도 청구를 하게 되면 실제 인용되는 금액은 한 50에서 70만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에서 70만원 정도를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이제 길고 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양육비를 좀 안정적으로 받아가면 아 내가 충분히 여기서 조금만 경제활동을 해서 좀 양육보조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양육비를 안 주게 되면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일단 가장 좋은 건 판결에서 우리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사님한테 양육비 주라고 했는데도 안 줍니다. 혼내주세요. 양육비 안 줘 진짜? 그건 아니죠? 혼내주세요 라고 하면 판사님이 혼내주세요. 어떻게? 과태료 처분 내립니다. 과태료 내라고 했는데도 안 내고 버친다. 그러면 판사님이 어떻게 혼내준다? 아예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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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 번째로 저희가 또 사전처분으로 많이 하는 게 면접교섭이죠. 네. 면접교섭 같은 경우에도 이혼소송이다 보니까 서로의 감정이 안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임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아이를 일부러 안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이 비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임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면접교섭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면접교섭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진다면 한 달에 두 번, 1박 2일 이렇게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.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가 너를 계속 키울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고 얘기하고 사랑을 나눌 거다. 이런 부분들을 아이가 좀 혼란스럽지 않게끔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들을 거치면 나중에 이혼 판결 낳고 이혼 신고했을 때 아이들이 받는 상처도 훨씬 줄어듭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혼소송 중에 같이 이루어지면 마무리를 지을 때 훨씬 쉬워지는 거죠. 저희가 오늘은 이제 이혼소송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는 사전처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이혼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